지금 시각 06시 37분 이제 백운상 정상에 걸 도착했습니다 올라오는 길은 처음에 한 40분 정도는 굉장히 높은 길이었다가 그 다음에 또 40분 정도는 평탄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시간 정도는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백운상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1278.6미터 흐려서 북경치는 보이지 않는데요 10분 정도 20분 정도 10분 정도 10분 정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